송가인이 복면가왕 무대에서 빛났습니다. 송가인이 가면을 벗자 심사위원 전원이 일어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MC 김성주는 눈물을 흘리며 송가인님,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3라운드가 멈췄습니다. 최근 MBC에서 송가인을 섭외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만 송가인은 SBS와의 방송 계약으로 인해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만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심중한 고민 끝에 인기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 송가인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송가인이 가면을 벗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일제히 송가인의 목소리에 감탄하며 그가 게스트로 나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김성주는 눈물까지 흘리며 녹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의 반응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송가인은 김성주 선배와 꽤 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김성주는 송가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목격했기 때문에 송가인의 복귀를 보고 잠시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김성주의 정성 어린 응원과 도움으로 그 고비를 넘기고 곧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청중의 지지를 받았고 송가인의 빠른 복귀가 기대됩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